영화 씨가 이렇게까지 재민을 욕심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걱정 마요. 남실이 안 왔으니까. 재민이 좋게 돌려줘요. 너무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 안 해요? 혹시 무아 씨가 보냈어요? 영화 씨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. 아는데. 왜요? 불임인 건 무아 씨한테 말이라도 하게요? 하세요. 영화 씨. 그래요. 남구 씨도 알듯이. 나 재민이 때문에 결혼했어요. 속아서 결혼한 것도 알잖아요. 그러면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무아 씨를 설득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무아 씨만 불쌍하고 난 불쌍하지도 않아요? 남신이한테 이러지 마요. 싫어요. 재민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. 차영아. 왜 이렇게 변했냐.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. 그건 남구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? 언제부터 이렇게 순정파였어요? 예전에 차영아는 싸가짐은 없어도 당당하고 멋있는 여자였어. 적어도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여자는 아니었다고. 차라리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해. 천벌받을 년이라고 욕을 하라고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.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. 차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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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영아.